어... SBS 출신이자 지금은 엠스프레소 야구여신으로 활약하고 있는 배지현 아나운서가 왔습니다. 동성동무원. 그래. 어디 배 씨세요? 나는 김혜 배 씨인데. 이제 물어본 거에요? 예전에만 물어봤다고 하네. 아니고 어디 배 씨냐고 굳이 잘 안 물어보니까. 분성, 분성배. 분성이지. 다 근데 그쪽 동네라. 다 분리죠. 다 분리죠. 성주, 분성, 김혜 이쪽이 다 그쪽. 의외로 우리 조상은 특히... 솔로 배 씨. 아... 그래요. 고록 배 씨 차단. 가을 하늘 바람. 제 예전 별명 베지타였는데 어떻게 하실거에요? 왜 베지타였어? 이름 때문이죠 뭐. 베지밀, 베지타, 베지터. 초사이언. 우리 조상이 시조가 베지타인거 알아? 네네. 맞지? 나 안 믿는다? 안 믿는다. 뭘 이걸 방해 저번에 한번 했는데. 그대로 방송해서 한번. 시작하면 안 돼. 쨔. 쨔. foot. 챌. 조금 아마도 다 깐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